여기 벌통은 뭐죠? 여기 벌통은 친환경적인 벌통 오동나무 열매를 가지고 칠로 하는 겁니다. 니스의 원로가 됩니다. 이거는 PPP 벌통이고 PPP 벌통 여기는 페인트 단상 이거는 사군상 후날 할 때 여름에서는 사군상 이런 같은 미페인트 등으로 하고 이거는 항상 먹고 싶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아 이건 제로라서? PPP 여기 쓰는 건가 보네요. 여기 볼통에 이게 PPP 어 이게 볼통이 네 이렇게 층층도 있네요. 이게 개상 이중에 꿀 뜰 때 필요한 개상입니다. 그치들이 이제 이 건수이 새로 놓을 거라서 예 재료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. 양봉하려면요. 그렇죠 모든 재료가 있으니까 일단 필요하신 것들은 이제 상담 통해 가지고 400가지 정도 넘으니까 모든 자료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. 아 여기서 다 원스톱으로 다 살 수가 있다? 예예 좋네요 백화점처럼 한 자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예 그럼 인사 한번 하시죠 하하하 모든 자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갑자기 준비를 해놨습니다. 예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. 예